네, 안녕하세요. 랩작용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세계 최초일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 2020년 21시즌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스날의 지난 시즌 저희가 해드렸던 프리매치저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해외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먼저 해드렸는데 오늘 해드리는 제품은 지난번에 아스날 제품을 저희가 프리매치전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경기전에 워밍업을 할 때 입는 옷을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워밍업을 할 때 입는 옷의 기본적인 특징들 요구되는 특징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리뷰를 해드리는 제품은 PSG의 프리매치전입니다. 프리매치전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게 2020, 2021 시즌이 시작이 되면 그때 아마 실제로 입고 나왔어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지금 이제 이게 마치 20년 시즌의 후반기에 입는 옷처럼 지금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즌이 사실은 종료가 돼야 되는 시점 챔피언스 리그도 사실은 끝난 시점이잖아요. 5월 20년도 끝이 나나? 보통 모든 유럽 리그가 다 끝이 난 시점이어서 그 시점이 되면 그 유럽 시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시즌이 마지막 라운드 전에 보통 하기 전에 다음 시즌 유니폼이 나오죠. 리버풀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 라이키가 로 이제 5월 30일까지 유발란스 계약이 끝이 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는 어쨌든 나이키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발란스 유니폼을 입고 잔여 기간을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998년에 이탈리아 대표팀 유니폼을 선수들이 월드컵 때 입은 유니폼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나이키 유니폼을 입고는 있는데 거기 나이키 스워시로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카파란 계약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탈리아 협회와 나이키가 재계약에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시점이 너무 늦어져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타결된 시점이 이탈리아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야 될 유니폼을 나이키로부터 새로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96년에 입었던 유니폼은 오래됐고 96년 7년 그러니까 유로 96대 그렇죠. 유로 96 제품이 원래 98까지 가고 98 제품에 나이키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98 제품에 나이키와의 계약이 완전치가 않아서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 그 엠블렘이 나이키 로고가 지워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는 대회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나이키 로고만 지운 상태로 선수들이 입고 그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카파로 변경이 되죠. 이탈리아가 그래서 카파로 변경이 돼서 카파로 몇 년 가다가 이제 푸마로 변경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뉴발란스가 이제 지금 그런 리버풀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시즌이 진행이 되는데 6월 1일 이후에 경기가 만약에 나갈 때 기존 유니폼에서 MB 로고를 치운 제품을 입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나이키 유니폼을 빨리 런칭을 해버리고 작년 시즌을 그 유니폼으로 치르고 우승급도 그 유니폼을 가지고 들어올릴 것인지가 사실 이제 좀 관심이죠. 리버풀 팬들도 아마 전 세계 랩플리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공팬도 특징일 거예요. 지금 유니폼이 어쨌든 몇십 년 만에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하는 이게 EPL에서는 첫 번째 우승이니까 EPL이 프리미어리그라는 게 시작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우승일 때 굉장히 기념적으로 나오셔서 지금 현재 그 리버풀 선수들이 입고 있는 홈 유니폼은 아마 리버풀 팬들에게는 정말 이제 애장품이 되겠죠. 그런 차원인데 이 트레이닝웨어가 지금 PSG 같은 경우 시즌이 어쨌거나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원래 나이키가 지금 출시된 계획대로 지금 계획대로 나오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물론 이때쯤 되면 새 유니폼도 남아야 되는데 새 유니폼 런칭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 이유는 역시 코로나 때는 시즌 종료가 되지 않은 점이 있고 10라운드 정도까지 이미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나이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유로 대회, 유로 대회가 1년 연기가 됐으니까 그 연기된 것 때문에 현재 원래는 이미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나왔어야 되는 잉글랜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같은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이 런칭이 안 되고 있죠. 그것들은 이미 6개월, 7개월 전에 이미 제작이 완료가 된 상태로 출시되기 상황이었는데 현재 그게 다 지금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 출시를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지역 내 아디다스 스토어들이 문을 다 닫았죠. 제가 알기로는 나이키도 다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디다스 직원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더니 한국하고 일본, 중국인가 그 3개국만 매장이 현재 직영 매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유럽 지역이나 미주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다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급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디다스가 2월인가 3월 달에 이미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유럽 지역 내 금융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신청을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예외적인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잘 되는 회사가 영업이 잘 운영이 되는 회사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다니는 상황이 됐다. 이게 기사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도 사실은 아디다스, 나이키,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이 거의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일반 매출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반토막이라는 얘기가 흔히 심심치 않게 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아울렛 매장과 그 다음에 강남, 서울 강남에 있는 신동연에 있는 아디다스나 그 다음에 나이키 매장은 실제로 또 크게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다는 매출이에요. 나머지 매장들이 문제인데 그런 걸 보면 글로벌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덕에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게 된 제품이 이 프리매치입니다. 이게 무늬가 지금 있으니까 화면상으로 약간 빛이 반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이 제품이 말씀드렸듯이 프리매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전 워밍업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글자처럼 보이는 게 딱 빠리빠리빠리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까 그 뭐죠? 저희가 이 앞에 그 리뷰했던 아스날이었나요? 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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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가 들어가 있듯이 PS3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그래픽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아지다스 제품이 여기가 팀 엠블렘 아스날의 팀 엠블렘 나이키 스워시 로고가 다 PVC 처리가 되는데 비해서 여기는 여전히 전통적인 우분 배치 보통 이 천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분 타입이라고 합니다.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일반적인 자수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수죠. 엠블로이더라는 형태의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디다스랑 차이나고 그 다음에 앞에 스폰서 로고는 이거는 지금 모든 브랜드가 다 히트랜서 여전사 방식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나이키도 똑같이 이 프리매치 져지는 벤틀레이션이 될 만한 어떤 매쉬 요소들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면 뒷면 앞면 어디에도 아무런 메쉬가 없어요. 일단 메쉬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벤틀레이션 모이스 위킹 이런 데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특이하게 보통 나이키 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이 기능성 섬유가 사용이 돼서 벤틀레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 제품 같으면 보통은 나이키 제품들에 트레이닝웨어 드라이핏 로우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몇 년 전 옷인데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핏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4년 전일 거예요. 4년 전인데 이제 4년 전 프리메치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드라이핏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4년 전 시즌 정도만 하더라도 이 전면 패널은 사실은 뭐 딱히 메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 섬유의 직조 구조가 약간 더 그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뒷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사진상 제 옷 연두색 옷이 비칠 정도로 메쉬 타입처럼 되어 있어요. 메쉬 타입처럼 잘 비치죠. 제 옷이 이렇게 비춰보면 예 이렇게 비춰보면 제 옷 연두색이 이렇게 이렇게 빼어 나왔는데 형광이 앞면 조금 덜 비칩니다. 보시면 덜 비치는 이유가 앞면과 뒷면에 사용된 소재 타입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트레이닝 저지는 전면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비치는 정도가 이 프리메치 저지에 딥한 정도로 잘 비치죠. 근데 반대편은 완전한 메쉬에요. 보시면 네 그러니까 아디다스와 똑같이 나이키도 트레이닝 저지와 프리메치 트레이닝 저지 두 가지 제품이 있다고 하면 프리메치가 붙어있는 이름이 붙어있는 제품이 땀의 배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나이키의 로고들이 옷 전반부에 드라이핏 로고가 들어가있는데 비해서 드라이핏 로고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옷 뒷면에 목 쪽에 라벨에서만 드라이핏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서만 라벨에서만 위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 글자로 드라이핏 이렇게 적혀있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나이키도 똑같이 또 가격도 프린패치가 79,000원 트레이닝저지가 59,0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브랜드의 가격이 같은 제품인 경우에 거의 이제 같죠. 축과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최근에 트레이닝패치가 나이키가 조금 더 가격이 아디더스보다는 뭐 한 7, 8,000원으로 조금 더 비싼 것 같고 지금 레플리카 가격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정확히는 1년이군요. 한 시즌 전만 하더라도 13만 5,000원에 출시가 됐다가 돼서 이제 아디더스도 그 가격으로 올라가느냐 했는데 다행히 아디더스 코리아는 11만 9,000원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하고 있는데 나이키가 오히려 아디더스 가격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2019, 2017년부터 나이키 레플리카 가격이 11만 9,000원으로 전해보다 14,000원 정도가 오히려 가격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은 같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나이키 프리매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메쉬라는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전 제품만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뒷면 전체 패널의 프리매치가 이렇게 통풍성이 잘 되는 옷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전형적인 에러스위프트 제품들이 나오거나 할 때 특징이 흰색 라인도 보시면 이게 다 메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딴 배출이 잘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이핏 정도에서 보면 아까 뒷면이 완전한 메쉬 처리가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비치니까 그 다음에 옆구리 부분도 이렇게 두터운 형태로 두껍게 메쉬를 잘 처리해 놨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저지와 비교를 하면 이 프리매치 저지는 워밍업의 성격 몸을 충분히 데워줘야 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프리매치 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프리매치 저지만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 소재 자체가 그다지 좋다고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 영상에서 나이키 어센틱 유니폼을 소개해 드릴 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에어로 스위프트라든지 베이퍼 니트로 이런 말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제품이 베이퍼가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PSG의 베이퍼 니트인데 이게 지금 카메라로서는 사실은 잡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제품은 완전한 고급 제품이라서 실제 선수들이 소매 같은 경우를 보면 베이퍼 니트는 여기가 다 IMF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가슴 이 작은 그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레플리카 같은 걸 리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이런 카메라 디테일로 잘 잡을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제품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스날 어센틱 리뷰할 때 우리 훈이 형과 같이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한국 대표팀이 원티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최근에 보면 나이키가 바르셀로나 PSG의 트레이닝 저지의 등급을 과거에 베이퍼 니트나 아니면 에로스위프트 정도의 기술적인 어떤 컨셉이나 갖고 있는 소재적인 차원에서 고급성을 추구한 제품들을 선수들이 지급하는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트레이닝 탑에 베이퍼 니트 팬츠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트레이닝 저지만 보면 바르셀로나 PSG 선수들이 있는 게 베이퍼인가 그런 특히 바르셀로나 노란색을 입고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쇼트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트레이닝 저지가 이게 베이퍼 니트 제품이 맞나 하는 의문이거든요. 크로즈업 산을 잘 못 봐서 밝은색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프리맥 저지는 기능적으로 소재 자체가 주고 있는 어떤 고급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나디다수도 마찬가지고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름에 운동을 즐기기기에는 이 옷보다는 사실은 트레이닝 저지 약간 2만 원이 더 저렴한 트레이닝 저지가 기능적으로는 여름 환경 기온에서 땀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온도를 빼주는 능력은 더 뛰어나다. 쿨링 능력이 그렇지. 확실히 프리매치라 트레이닝 저지는 제품의 소재상으로도 각각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적 특징이 그대로 잘 드러나죠. 그 부분이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도 지금 그 판매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키 강남 매장 일 거에요. 강남 매장 한 곳에서만 판매하고 나머지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곳이고 나이키 온라인에서는 판매 안 되세요. 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이 제품을 구입을 원하시면 지금 나이키 온라인이나 아니면 강남 매장으로 가셔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 제품은 전형적인 유럽 사이즈입니다. 나이키는 이런 제품이 아시안 핏 사이즈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유럽 사이즈고 대신에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지금 국내에 나오고 있는 아스날 그다음 맨유 이런 제품들은 유벤투스 이런 것들은 한국에 출시된 제품 자체가 전부 다 아시안 핏이 적용된 제품이어서 사이즈가 유럽 사이즈랑 다르고요. 특히 큰 사이즈 사이즈가 예를 들면 체중이 90kg 이상이신 분 보통 90kg에서 100kg 이렇게 되면 유럽 사이즈로 엑스라지 넣어야 되는데 국내 나오는 아디다스 제품의 사이즈는 지금 2XL 엑스라지라고 해봤자 105로 표시되는데 105가 실제 유럽 105보다는 훨씬 작고요. 유럽 라지보다도 유럽 국내 2XL 110으로 표시된 제품도 심지어 유럽 라지보다도 작고 그다음에 3XL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해야 국내 엑스라지나 유럽 사이즈로 라지 엑스라지 중간도 밖에 안 되는 제품이어서 아디다스 제품은 아마 체중이 90kg 넘어가시는 분은 국내 제품은 거의 축구용으로 못 입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 레플리카 유니폼도 그렇고 코어 트레이닝 저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은 다 국내판이 아닌 직수위판으로 입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이키는 대신에 이 레플리카 분야에서 유니폼하고 일부 트레이닝 외환은 여전히 유럽 사이즈 그대로 적용이 돼서 스몰 95라고 표시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두 브랜드 사이 아디다스랑 나이키랑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지금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아스날의 프리매치 보여드리지만 사실 이런 제품이 나오면서 국내는 공교롭게도 쇼트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시즌 진행되고 있는 19-20용으로도 PSG가 트레이닝 여지를 내고 프리매치 여지를 내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제품들도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맞는 트레이닝 쇼트가 딱딱딱 맞춰서 나오진 않아서 구세를 낮추게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드릴 탑하고 팬츠는 나이키가 비교적 잘 맞춰서 세트로 입을 수 있도록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을 수가 있는데 PSG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 시즌에서 새로 시작되는 리버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경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로 대회 제품들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으면 아디라스 나이키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선택의 폭이 늘어볼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지는 지금까지는 그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스페인 뭐 이런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유로는 아니지만 새 제품이 나올 때가 됐고 뭐 이제 그런 그 팀들께 막 출시가 되고 하면 이제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조금 아쉽고요. 어 이러다 보면 이제 6월 리그가 재개가 되고 같고 분데스레가는 시작이 됐지만 리그가 다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판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로 제품들은 최소한 어쨌든 유럽 지역 내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매장이 오픈을 해서 영업이 시작이 돼야만 아마 런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클럽 버전들은 뭐 지금 리그가 만약에 무관중으로 계속 치러져야 되는 상황 정도가 되면 뭐 리버풀이든 맨유든 아스날이든 새유니폼이나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연구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바뀌면서 이제 클럽들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일단 내셔널 팀들은 대개 마케팅을 오프라인 없는 상태로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특정 브랜드 제품을 협회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클럽 팀들은 고정적으로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아니면 서포터 클럽이든 이런 것들이 워낙 단단하게 많은 인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굳이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사전 예약 프리오더를 통해서 외국 연구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프리오더 제도가 그러니까 그게 뭐 한 20일 정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런칭이 되고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면서 오프라인 행사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클럽 팀 버전들은 그대로 다 리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대신에 이제 내셔널 팀들 걸로 지금 어차피 뭐 새로 출시가 되는 잉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크루아타 이런 것들은 그거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영업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때쯤에서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점을 보통 7, 8월이 되는데 아마 그때 되면 정말 많은 양들이 몇 개월치에 걸쳐 4개월, 3, 4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서 원래 나와야 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다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서 판매가 시작이 될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제품도 다른 특징을 소개해 드릴만한 건 없어요 프리매치어진은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메시가나 메시형의 벤틀레이션 구조를 갖고 있는 소재들이 사용되지는 않아서 그렇게 자세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워밍업이라는 몸을 충분히 일단 트레이닝 과정에서 웜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쿨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쿨링 시간을 오히려 천천히 하도록 해서 일정한 시간 정도에서 체온이 유지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 그래서 저희가 아스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키에서 나오는 긴팔 프리매치는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소재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두꺼운 플리스가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긴팔용은 단순하게 이제 같은 반팔로 해서 그냥 소재만 하면 길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완전한 플리스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져 그래서 그걸 입고 벤치 자켓을 입고 이제 예를 들면 벤치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벤치에 대기할 때도 유니폼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저 자리에 두고 있다가 그 위에 베이스레이너 이런 걸 입고 있다가 입고 그 다음에 트랙 자켓 같은 걸 안 입고 한겨울에는 벤치 자켓을 입고 있으면서 교체 사인이 들어가면 벤치 자켓을 벗고 트랙 자켓을 벗고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겨울에 PSG라든지 이런 팀들은 지금 두톤 프리매치를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내에 들어와서 워밍업을 하고 나서 그 두톤 벤치 자켓을 입고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교체 지시가 나면 이제 워밍업을 하고 유니폼을 갈아입고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아마 지금 각 팀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0 2021년 PSG에서 출시 PSG에서 나온 팀을 위한 나이키에서 출시한 프리매치 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9,000원이고 이 제품은 유럽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 하나 가이드를 드리면요 보통 사이즈를 제가 추천을 할 때는 체중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체형은 몸통의 바디가 이렇게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대개 95, 100, 100, 100, 100, 100, 100, 100을 잘 모르세요 그게 어떤 걸 표시해야 하는지 물론 가슴둘레다 이거는 아시는데 그 가슴둘레를 실제적으로 체크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안내드린 체중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체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체중이 60에서 70kg 안에 계신 분들은 95 사이즈 그 다음에 체중이 70에서 80kg 정도 되면 그분들은 백사이즈 미디움 9kg 그 다음에 105에서 체중이 80에서 90kg 정도 그 사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라지 그 다음에 90에서 100kg까지는 엑스라이즈 이런 식으로 10kg 단위로 보통 끊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들어오시면 딱 들어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애매한 분들이 계시죠 70에서 80kg가 미디움인데 71kg다 그럴 경우에는 미디움으로 가는데 대개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런 분들은 그러나 딱 맞게 입는게 좋다고 그러면 밑에 내려가셔도 되고 뭐 약간 여유있게 입는다 그러면 올라가셔도 되는데 사이즈는 그때는 본인들의 평소에 입는 습관을 반영하시면 되죠 대개 이제 사이즈를 딱 맞게 입으시는 분이 약간 여유있게 입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랜 구매경험에 미치오면 축구화처럼 자기 사이즈가 내가 어느 브랜드가 어떤 거더라 하는 것들이 되게 나오죠 올해 보면 오랫동안 지켜보면 나이키는 아디나스의 유럽 사이즈 기준으로 보면 사이즈 별로 그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크기가 확 줄어들거나 확 늘어나지는 않아요 기장길이는 과거에 비하면 약간 줄어든 면이 있는데 그리고 가슴둘레도 한 2, 30년 전에 비하면 약간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크게 입는게 워낙 유액이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인스타 같은 데 선수들 옛날 사진들 보면 정말 옷 크게 입는 선수들 많거든요 그래서 유니폼도 APL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체중이 지금 78에서 80 왔다 그 사이에 늘 있는 편인데 다 라지를 샀으니까 라지 엑스라지 굉장히 크죠 지금 옛날 옷들은 사실 입지를 못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이즈도 그렇게 해서 가까운 매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PSD의 2020-21 시즌용 프리매치허즈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과 감사합니다 과연